남준이 13년 동안 24시간 계속 됐어 13년이야 내가 열렬을 했을 때 몰랐으니까 13년째 지금 보관하신 거죠? 아 그런 거 아까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남준이 일어나 인사도 아니니 쟤는 에에에에에에 뭐 이랬냐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야 그냥 가족보다 오래 본 뭐 얘네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거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나는 오히려 또 다른 가족이 되지 않나 나도 전설의 연습생 했어 맨날 꼴찌 안 잘린 애로들 그게 아니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야 맨 밑에 민윤기가 적혀있는데 얘는 안 잘려 15형도 연습생이었어 맞아요 잉남준 나 신동형 이 세 명이서 이제 항상 꼴찌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일단 뭐 그런 것들이 왜 아유 아유 좀 취했어요 좀 취했어요 기분 좋아하고 우리 7명 중에 보컬을 하고 있는 4명이 데뷔 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너무나 더 잘하는 걸 보면서 지민이 형 데뷔하고도 맨날 새벽에 나와서 연습했잖아요 그래도 6시에서 라이브 하고 있어 사실 저는 그 호빈이 형 보고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열망 있고 막 혼자 너무 잘하잖아 그래서 보고 진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호빈이 형 롤라팔로자 무대 보면서 진짜 박수 쳤어요 호빈이 형이랑 지금도 연락하는데 연락하는 형이 3명 있어요 형이랑 호빈이 형, 지민이 형 이렇게 연락하는데 지민이도 연락하는구나 내가 심심해서 그래 심심한데 호빈이랑 이야기 좀 해볼까? 심심한 거 말고는 심심한 거 말고는 사실 형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챙겨주시는 형이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형밖에 없어요 그냥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형한테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형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형 왜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세요?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요 형이 우리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 누가 해줘?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 제가 뭔가 찍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심심하다는 건 사실 농담이고 그냥 좀 우리는 선배가 없었잖아 선배가 없었고 우리 2013년에 데뷔해서 5년 차 5년 차라고 하면 17년까지지 2018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는 물어볼 때도 없었고 2017년에 처음으로 빌보드로 갔었고 첫 후배가 너네였고 내가 안 치면 누가 챙겨주지? 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아 진짜 알아요 사실 이런 선배님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찐으로 너무 감사하고 형한테 네 그랬었어요 저도 그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그 진짜 이 대 대임배라고 대임배라고 느껴지는 뭔가 더 있잖아요 시강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근데 본인은 해주잖아요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고 고배들한테 하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아니 그런 상황들이 나도 겪어봤던 거 그러니까 흔히 선배님들이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못하지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냥 이런 7명의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야 다섯 명이 또 투모로우바이트 꽤 있는 거고 그 형들이 그 길을 떨어졌기 때문에 강행했던 일이라 생각해요 저희를 형들이 워낙 높은 위치 응 저희는 사실 모아분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위치 진짜 우리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합의 근간은 팬들입니다 팬이 없으면 사실 가수는 존재 맞아요 존재 맞아요 맞아요 팬의 멋지기고 모아봉 되게 예쁘다 모아봉 가져와봐 모아봉 모아봉 저는 모아분들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도 암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저는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. 왜 웃으세요? 진심이지, 당연히. 근데 어쨌든 모아분들께서 굉장히... 왜 웃으세요? 귀여워가지고 귀여워. 근데 하여튼... 귀엽더라. 모든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과거로 돌아오고 싶은 말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이래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28년, 29년? 형들한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었어요. 형이랑 또 6명 형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어요. 형이 사인할 때야? 네가 어떡하냐? 형. 여기, 여기 해봐. 오, 했어, 했어, 했어. 형 사인이 원래 이렇게 복잡했었나? 이거 연준이 형 사인이 아닌데? 나 모르겠다. 어우, 너 죽었다. 많이 맞았어요, 여러분. 아몬디 진짜 많이 맞았어요. 삐키트, 삐키트, 삐키트. 얘 어떡하냐? 얘 어떡하냐? 형이. 형이. 아, 연준이는 진짜. 형, 형 괜찮아요. 어, 너 안 괜찮아. 형. 아, 잠깐만. 아, 좀 먹어. 좀 먹어. 또 주시면 좋겠다. 한 번 봐. 모아한테 한마디 해. 모아한테. 안녕. 안녕. 안녕.